마지막으로 유망지역 정리만 하면 수도권에서는 한안, 인천, 부평구, 남동구 인천의 남동구 여기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광역시권에서는 울산 중구 여전히 괜찮고 광주의 동구, 서구 괜찮다 그 다음 비규제 지역에서 1순위를 꼽자면 저는 춘천, 강릉 여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마산, 해원구, 진주 여기 좋고 그 다음 아산, 익산, 여기는 아까 군순? 안 했네 군산? 그 다음 구미, 경주 이렇게 좀 그래서 투자를 좀 본다면 지역별로 원하는 게 다를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팔 때까지를 좀 계산하면 약간 이 수도권보다는 사실 지방시장이 팔 때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내가 수도권에 사야 됐다 하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이 쪽 이제 좀 불경기를 저는 한 몇 번 겪었거든요 겪으면서 딱 느낀 게 안 될 시기에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될 시기에는 잠깐만 밀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저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 또 어떻게 딱 깨닫냐면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물이 돈이라면 양동이가 있으면 무조건 물을 기르는 거예요 물만 떠오면 돈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물을 떴거든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남는 거는 내 그릇 이상은 넘치고 없어요 돈이 그 다음 시기를 또 겪어보니 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아 그릇을 키워놔야 되구나 그릇을 남들은 물을 계속 뜨려고 해요 물 뜨는 데만 계속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릇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릇을 계속 키우면 나중에 비가 오잖아요 그때 그릇만 살짝 밖에 내놓으면 물이 많이 담겨요 그래서 아 불을 담는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진작에 똑똑했으면 더 많이 키웠을 거를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릇을 계속 예쁘게 만들려고 해요 예쁜 그릇 만들어야지 근데 절대 예쁘다고 해서 그릇이 예쁜 그릇에 많이 담기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에 많이 담기지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한때 철학적으로 좀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한 개만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세 개 중에 두 개는 꼭 있어야 돼요 셋 다 있으면 좋고 보세요 우리 쏠댕이님처럼 금수저를 불고 태어났다 근데 아무리 금수저라도 지식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 큰 불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혹은 나는 돈은 많은데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협업을 하면 되지 그래서 불을 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요 우리 대시 강사님처럼 흙수저다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자기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사람 돈이 많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과 협업을 하면 되지 쉽게 말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수익을 나누자 혹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지식을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한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강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서 꼭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있어야 꼭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일단 뭘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 중에 두 개가 없잖아요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 개를 반드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내가 돈이 없으면 지식과 사람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아 지식을 키워야 되겠구나 지식을 키웠어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얻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얻지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르고 단기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 먹을 걸 사주든지 월급을 많이 주든지 돈을 잘 벌어오든지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이에요 단기적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소모성이에요 돈은 돈은 주고 나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돈을 주는 것보다는 뭐를 주는 게 더 장기적이냐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주면 그러니까 요즘 좀 2020년이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저희가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준 거지 지식을 공유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소모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없다면 지식을 키우세요 지식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돈을 주는 것보다는 지식을 주는 게 낫고 지식을 주는 것보다는 이걸 주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? 마음 저는 정말 혼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마음을 줘야 지식을 주면 지식을 주는데 마음을 안 주면 싸가지 없다고 떠나요 지식을 주면서 마음도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만 잘 줘도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식도 키워야 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마음 그래서 지식과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아니면 돈이 많던지 돈이 없다면 키워야 된다 이걸 키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